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두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비스루가 플레어 네트워크 FTSO에 대한 첫번째 데이터 프로바이더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코스턴 테스트 네트워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턴 테스트 네트워크가 지금 동작하지 않습니다. 중지가 되었죠. 왜 중지가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런 트윗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발견해서 부랴부랴 지금 찍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한가할 때는 항상 트윗을 하긴 하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데일리로 하기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틀 지나서 발견하게 돼서 찍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트윗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코스턴 완 테스트 넷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디파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네트워크가 코스턴 완이거든요. 이 코스턴 완 테스트 넷과 작별을 구한답니다. 엄청난 부하 그리고 1메가 이상의 블록으로 1년 이상 온활하게 작동을 했는데 중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러니까 3월 14일이니까 2주 후니까 28일 정도 3월 말경에 다시 코스턴 2로 정식적으로 디파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트윗이 하나 올라왔죠. 여기에는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가 뭔지 다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턴 테스트 네트워크가 왜 중지가 되었는지 여기 플레어 파이낸스 디코더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글로 번역을 못 시킵니다. 디코더에서는 한글로 번역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는 코스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사용된 체인 아이디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메타마스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너희가 쓰고 있는 체인 아이디가 지금 1 또는 0x1인데 이거 올바르지 않다. 너희들이 써야 되는 체인 아이디는 16이다. 이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왜 체인 아이디를 1로 썼느냐. 처음에는 16을 썼는데 16을 쓰니까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을 썼는데 이걸 메타마스크 측에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변명이 아니라 왜 우리가 0x1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체인 아이디는 사용자의 자금 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는 항상 모든 사용자가 새로운 주소를 만들도록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변명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코스톤 1 네트워크는 체인 아이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언제까지 2주 안에 해결할 것이고 그래서 코스톤 2를 릴리즈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플레어 파이낸스 디파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지 못합니다. 언제쯤 가능하다? 3월 말부터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은 불편하시고 그러더라도 한 2주 정도 참으시고 2주 후부터 플레어 파이낸스 디파이를 테스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플레어 네트워크의 FTSO에 대한 소식입니다. FTSO는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라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의 오라클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모든 토큰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FTSO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토큰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어떤 토큰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어떤 집단, 어떤 거래소 집단, 아니면 어떤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이 FTSO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지정된 어떤 단체는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빗수류에서 데이터 프로바이더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빗수류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들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TSO가 뭔지 그리고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TSO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오라클이 중요한 이유는 F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F자산과 플레어 간의 가격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죠.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격을 업데이트 해주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XRP와 스파크 토큰의 비율에 해당하는 XRP 플레어의 한율을 플레어 네트워크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자산과 스파크 토큰 간의 한율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FTSO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한율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거래소에서 이 가격들을 지속적으로 참고해서 한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에서 그때 거래되는 가격들을 그대로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분산형 시스템인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거래소 데이터를 참고하면 대형 거래소에 의해서 F자산과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예곡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쥐락폐락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율이 거래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한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형 거래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F자산과 스파크 토큰을 가진 홀더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FTSO는 스파크 토큰 플레어에서 발행한 F자산을 가진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탈중화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에 참여하는 이들이 제시한 값을 통해서 최종적인 추정치 즉 토큰들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격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참가자에게 보상으로 플레어 토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홀더들이 FTSO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이 가격을 예측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홀더들은 F자산과 스파크 토큰에 대한 투표권을 누구한테?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는 F자산과 스파크 토큰을 위임받아서 그걸 통해서 토큰들의 가격 예측치를 제공해 주는 거죠. 플레어 네트워크에게 위임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방식으로 데이터 공급자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공급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비스루가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지정이 된 것이죠. 이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두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버벅거리고 설명을 잘 못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찍고 싶은데 지금 잘 시간이라서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소식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양질의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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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